소녀시대 유나 주님 감사합니다 KBS 연기대상 시상식 사랑이란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중 사랑이란 게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건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인 줄은 몰랐어 이승기님 열해 때문에 갑자기 소환된 유나님이 정말 궁금합니다 소녀시대의 센터, 서브보컬, 리드댄서 종교, 기독교 2013년 KBS 연기대상 시상식 수상소감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유나 100억 빌딩 매입 소녀시대 유나가 서울 강남구 총담동 소재의 100억 빌딩 한 채를 매입했다 2018년 10월 5일 강남구 청담동 21-12번지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했다 건물 규모는 연면적 약 442.42평에 대지면적 약 141.48평이다 2014년에 건축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건물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본 건물이 위치한 청담스퀘어 2면은 주택가이긴 하지만 매물이 나오면 즉각 팔리는 투자 1순위 지역이다 실제로 최근 2,3년 사이 2조에게 매매건수가 상당히 많았고 약 1평당 금액도 위치에 따라 약 6천원에서 7천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상에 화제가 된 이승기 이다인의 사랑 그러나 이승기 이다인 사랑 후폭풍 견밀히 남편 주가조자 이승기 결혼 반대 이승기 팬 트럭 시위 이승기, 유나, 깜짝 소망 이승기, 유나, 사랑과 이별 유나, 댓글창 난리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배우 이다인과의 여례를 인정한 가운데 소녀시대 유나의 인스타그램에는 팬들이 몰려와 직구준 댓글을 달았다 승기랑 다윈이 사귄다 이승기, 유나 놓쳐서 후회하라 등의 댓글을 남겨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승기, 후쿠엔토와 재계약 이승기가 너무 힘들었나보다 이다인과 여례사건으로 힘들었던 이승기 결별했던 친정 소속사와 다시 재계약 후쿠엔토테인먼트는 6월 10일 당사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인 이승기와 다시 한번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7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이승기 옆을 지키면서 가수이자 배우 MC 만능엔토테너인 이승기의 활발한 작품활동을 계속적으로 전복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깜짝 소환된 유나가 궁금하다 소녀시대 유나를 소개합니다 문미엔 멤버 문미엔은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다 2010년 투애니원의 첫 정규 음반 투애니원의 신학도 국민지는 경쟁그룹인 소녀시대 멤버 수영, 파니, 유나, 휜에게 고맙다는 글을 남겨 누리꾼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문미엔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소녀시대의 센터답게 비주얼이 굉장히 우월하다 사슴같은 예쁜 눈망울의 전형적인 류인상으로 소노배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비주얼에 대한 찬사가 자자할 정도이다 역대 걸그룹 중 최고의 비주얼 멤버로 흔히 손꼽히며 팬들 사이에서 융, 프로디테로 불리고 있다 이 별명은 2020년 생일을 기념해 진행한 라디오에서 본인 스스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별명으로 꼽았다 SM 내부에서도 원탑으로 꼽힌다 김희철의 발언으로는 이수만 회장의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임유나와 최시원을 꼭 중앙에 서라고 한다고 한다 SM 3대 미녀이며 일전에 이 언니의 발언으로는 사내의 평가는 유나가 1위, 자신이 2위라고 했다는 말도 있다 데뷔 초부터 현재까지 성형외과 전문의가 뽑은 미인 순위나 연예인들이 뽑은 이상형 순위 등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중국에서 실시한 아시아 10대 미녀 웹설문조사에서 876만 표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일본에서 조사한 하일류 연예인 10위 안에 아이돌로서 유일하게 차트 안에 들었으며 2013년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 여배우 순위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2015년도에도 중국에서 실시한 아시아 미녀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엠넷에서 방영한 문희준의 순결한 15플러스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뽑은 마스크 비율 깡패 여성 아이돌 부문 1위에 선정되었다 얼굴의 전체적인 비율이 완벽하며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이라는 평이다 그 외에 아이돌 100명이 투표한 걸그룹 외모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실물을 본 동료 아이돌들이 투표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성형외과 전문의가 뽑은 최고의 미인 연예인 1위에 선정되었으며 참고로 2위는 아이린 3위는 김희선이 선정되었다 전체적인 비율 묘유로 봐도 완벽하지만 웃을 때 자연스럽게 휘어지는 눈매가 가장 아름답다 지금 기술로 완벽하게 따라 만들 수 없는 매력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평입니다 윤화의 인성과 성격 아무래도 비주얼 담당이다 보니 1집 시절 SM에서 지정해준 컨셉은 명랑하고 잘 웃는 소녀였다 이러한 컨셉은 지 활동 때까지도 고수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송용 컨셉을 벌이고 예능 등지해서 서서히 깝지기 시작해 초딩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다 나이가 어린데도 서영과 함께 소녀시대의 실세 취급을 받는데 이는 유나치라는 별명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코길에서 농담삼아 붙여준 별명입니다 케이블 프로에서 순철 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남주가 드라마를 보고 유나 머리 방울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 이야기를 스태프에게 전해들은 유나가 직접 손편지를 써 선물했다고 한다 이어 처음에는 방울을 따르게 주려 했지만 유나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동을 받아 드라마에 착용하고 나갔다고 한다 그 이후 김남주 머리 방울이 실시간 검색어에 떴다 유나는 드라마 한 편 끝나면 항상 스태프들에게 직접 쓴 손편지 수백 장과 함께 감사의 선물을 돌린다고 한다 중고등학교 내내 쾌활하면서도 순하고 착한 학생이었다는데 그 때문에 연습생 때 머리색을 자주 바꾸는 효윤을 보고 서윤이랑 같이 저 언니 날라리 아냐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또한 연습생 시절 유나의 성격에 대해서는 SM 연습생 출신 카이스트 학생이 쓴 글이 유명하다 그냥 보고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거나 할까 아 착한 미녀란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팍팍 들었다 더욱이 유나 언니는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었다 천성이 유하고 선에서 남의 험당같은 나쁜 말을 할 줄 모르고 언제나 양보하고 배려했다 웃기는 또 얼마나 잘 웃는지 남과 다투거나 화를 낸 것을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저 언니 부처 아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보다 겨우 한 살 많을 뿐인데 말이다 욕심도 별로 없어서 남들보다 튀려하지도 않았다 저 언니 절에서 연예인을 할 수 있을까 어린애가 종종 걱정할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시키는 건 뭐든지 잘했느니 재능도 탁월했던 것 같다 성격 좋고 재능도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 장난기도 많고 웃기기도 엄청 웃겼다 외모와 달리 털털해서 남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개그맨 흉내를 내고 엉뚱한 장난을 많이 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반면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이 많고 깊은 언니였다 난 그런 언니가 좋았던 것 같다 SM 연습생 출신 카이스트 학생 유나 의리 평소에도 같은 회사 식구들 공연은 꼭 챙겨본다는 유나 교연 솔로활동 유리 솔로활동 베티서 활동 격려 서연 뮤지컬 태연 활동 유리 연극 드라마 서니 라디오 100일 특집 뮤지컬 SAS 콘서트 온유 뮤지컬 조곤 뮤지컬 옥주연 뮤지컬 수호 뮤지컬 엑소 콘서트 샤이니 일본 콘서트 레드벨벳 콘서트 수영 친언니 뮤지컬 스탭들에게 직접 쓴 편지 전달 사랑비 때는 직접 포장한 박스를 가져와서 스태프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비타민을 나눠주었다 총리와 나 촬영 때는 빼빼로 데이를 기념하여 과자와 선물을 직접 준비해서 전 스태프들에게 나눠주고 신발도 선물했으며 왕은 사랑한다 드라마 스태프들에게는 같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로 시계를 선물했고 엑시트 전 스태프들에게 후드티와 편지를 선물했습니다 샵 직원들에게 금일봉과 경과류 등을 제공하고 스태프들 회식비로 금일봉을 제공하는 등 의리여걸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유나님 앞으로의 활동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도이십니다